최근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항공 관련 주식들이 급격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 보통 이런 산업들의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데 현재 경제 상황은 호황은 아닌데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오늘의 주제인 동시에 왜 이런 산업들이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번주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 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한국 관광 산업에는 기대감이 커지는 바람에 저러한 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명동거리에 가서 엄청난 소비를 하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엄청난 단체 여행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단체 여행을 금지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이전부터 제안을 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 중국에서 경제 보복으로 제안을 내렸고 한국의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고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여서 비행기 말고도 배를 타고도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는 약 200만 명이 이용했지만 방역 정책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였고 최근에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 직전의 이용 관광객까지 현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올 초에 다 허용이 되었지만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단체 관광이 지금이라도 허용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신 자료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은 끝까지 제안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허용을 했을까요? 사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잘나가는 국가입니다.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며 규모를 키워가던 중국이 최근에는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엄청난 판매가 되기에 그들의 내수시장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길어지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내수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올 7월 수출입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변하여 경제 자체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물가 상승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마이너스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적당한 물가 상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인 광군제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하는 날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성장을 20%씩 이상 해오다가 작년의 경우에는 성장이 5%밖에 되지 않아 중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인 알리바바의 경우 매출액 성장률이 올해부터는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역시 2년 전보다 성장률 추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1년 전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을 더 많이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경제력이 있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에 한국의 제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지만 21년부터는 오히려 중국의 제품들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의 경우 중국에 가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본 결과 중국의 내수 경제가 예전만 못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 단체 건강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국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한 다음 대외관계의 개선을 통한 중국 내수 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허베이성 지역의 홍수 제외에 적절치 못한 정부의 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내부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해 해외에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지금도 몰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태국의 경우 올 초에 먼저 단체 건강이 허용이 되었고 비교적 중국보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과 일본인데 인접한 곳에 위치했지만 일본은 특이한 문화 풍습과 불거리로 인해 중국인 방문자 수가 2017년부터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약 현재까지 55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한국 여행 단독 코너가 생기면서 한국 여행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55만 명이 왔지만 단체 건강까지 풀린다면 약 175만 명이 올해 방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16년도 이전까지는 4에서 500만 명이 온 거에 비하면 규모는 적지만 앞으로 예전만큼 계속 회복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혜를 받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백화점, 면세 사업을 하는 회사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았으나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판매를 위해 회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6월 중순부터 주식 가격 역시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등 명동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장품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는 2016년 중국의 단체 건강 금지, 최근 3년간 코로나 통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주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가지의 악재가 전부 해소가 되어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최근 3개월간 주가는 약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회사이며 최근에 주식시장에 상장한 마녀 공장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많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 역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으며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적 비중을 보시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벌어였지만 앞으로는 일본을 넘어 중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역시 최근 한 달 동안 50% 이상의 주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외교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